하늘은 징질의 약셈 물만난 고기마저 헛차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아프리카인분들 진오입니다 자 오늘 저희 돌아온 진오의 모두 쇼케이스 오늘은 새로운 럭키블럭 새로운 럭키블럭 새로운 럭키블럭을 갈것 같습니다 바로 모레모레블럭 모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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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 모레모레모레모레모레모레몬 블럭입니다 아 오늘 모기상태가 꽤 은근히 괜찮네요 컨디션이..어 죽이는데 모레블럭입니다 이게.. 모레블럭인데 여러분들 이 블럭은 엄청난 블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시면 깜짝노랄만한 블럭이거든요 차원이 다른 럭키블럭입니다 진짜 이제까지 봤던 럭키블럭은 그냥 저리가라 진짜 새로운 럭키블럭이다 제가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아프리카분들 지금 현재 시청자가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분들 시청자의 운을 보여주면서 한번 럭키블럭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게임모드를 풀어줍시다 자 게임모드 풀고 자 오늘도 한번 진호하는게 럭키블럭 합시다 자 진호의 4개 럭키블럭 오케이 일단 4개로 스타트를 끊겠습니다 자 하나 어 둘 어 이거 보세요 TNT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TNT가 나와요 TNT가 네 TNT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완전히 새로운 럭키블럭입니다 진짜 아 운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청자분서부터 예은이님부터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예은이님 과연 운은 럭럭 스크뿎 스크뿎 탓 스크뿎 호 자 58개 오오오 신옥이 오야 이씨이네요 오 신옥이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네 이야 아 제가 다 봐드리니까 운은 여러분들 걱정할거 필요 없어요 예 걱정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 제가 운 다 봐드리거든요 오늘 그렇기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옙스 자 그리고 짱짱님 짱짱TV님 갑니다 아 아무것도 없네요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아 TNT 아 TNT 아 TNT예요 아 TNT 자 그리고 블루겨울님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뭔 블럭이냐 이거 자 그리고 SW9060님 이거 뭔 블럭이야 아 생선 생선 오지구요 자 부인님 가겠습니다 부인님 아 TNT 아 TNT 아 TNT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어 TNT가 추가될거니 이거는 자 그리고 이태건님 아 이태건님 자 대이님 아 스포지 자 그리고 이제 스텝 아 TNT가 엄청 많이 나오네 한 번 TNT 한 번 터뜨려 볼까요 TNT 한 번 TNT 한 번 터뜨려 보겠습니다 제가 자 이게 보시면 TNT가 있을텐데 TN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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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된거라서 자 한 번 자 한 번 보여 드리죠 자 일단 멀티플레이 TNT라고 이거는 무슨 TNT지 자 이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 좀 불안하다 오오 아 뭐 그냥 그냥 그런거고 자 이거는 무슨 TNT일까요 자 갑니다 자 갑니다 허앗 허앗 폭발해 와 뭐야 이거 허허 허허 오 야야 나 죽어 아아 아 저기 잠시만요 허허 허허 야 TNT 미쳤어 허허허 허허 아 이거 터트리는게 아니었어 쯧 쯧 와우 어메니싱 자 그리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울프님 아 슬라임 슬라임 자 나는 개천재님 헛 아 없기때문에 한 번 더 까둘게요 아어어어 이게 양온네 어 이거 뭐야 오오 허니 허니 허니는 징징인 학생 물만날 고기마저 허허 자아 짜자자자자자자자자 허어어 좋아요 어어 오 진짜 빠르다 오오 수고이네 보이셨습니까 재핏 아 징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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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크님 가겠습니다 아크님 아오케오케 아 아까 부인님 받은 쌍이님이랑 아크님 가겠습니다 아크태사님 어 아 이거 이게 나오네 양조기가 나오네요 양조기가 나오셨고 자 이제 키드 아 키드님을 줬는데 제가 partie 제가 뭐 키드님으로 누나.. 자 과연 KD키드님의 운운 퍼 아 철검어오오오오 아 오지네요 있다며 징징이 드릴삼 그yw 자 갑니다 아어완 그래를 그래可以 아 erem 아 ustedes 저희 와 아직 된다 가족 그래라 한번 세 Beyond 자 갑니다 아아 과연 과연 뭐야 아 감자 나오네 어 감자 나쁘지않아요 감자 나쁘지않고 이제 만세개나 많은데 자 간단하게 일단은 아 다이너메이트 나오네 다이너메이트도 나오네 다이너메이트 여러분 이런 럭키브락 처음보시죠 솔직히 님들 이런 럭키브락 보신적 계세요? 이런 럭키브락 처음보지않으세요? 그쵸? 럭키브락 이런게 왜 나오겠어 하아아악 하아아악 오오오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 몇병봤으니까 안본분들 자 그 다음에 아 네더의 별 네더의 별 나오고 자 그러면은 땅을 옮겨서 한번 서해번쪽 동해번쪽으로 한번 가고있습니다 아 블루겨우니 자 블루겨우니 한번 봐드릴께요 아 또 TNT 어구 TNT 진짜 많이 나온다 자 짱이니님 아 여러분들 봤으니까 몇분은 봤으니까 이유로 이거 개 감촉같아요 진짜 자 아 아 뭐야 이거 아 종환설 오 야 뭐야 이게 이렇게 나오네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말로합시다 우리 아 왜그러시네 아 됐고 자 37개 어 미친 아 죄송합니다 어 저기요 잠시만요 아 저기요 에이 왜그러신대 또 아 부인님 봤어요 몇번을 봐드렸는데 제가 아앗 오케이 와 비디오 설정 좀 합시다 됐고 자 짜미님도 아까 계속해 드렸는데 아 왜 계속 해보는 분들이 자꾸 해달라시면 안되죠 오 쉣 오 쉣 아하 아 난 극협돼쓰네 자 엔드맥 자 34개 남았는데 자 천천히 까보겠습니다 어 이거 시간폭탄 TNT나네 타인 TNT 자 그 담면은 헐 헐 이런게 있어? 야 이건도 처음 본다 TNT 떨어지고 이거 몇개부터 떨어진거나 오 우아 우아 아... 뭐야 이거 석탄 흥 아 석탄이 떨어지네 오 대박이다 오 찡이니가 했습니다 아 스펀지 인마 아 자 오 어 오 아하 다이아아 다이아다이아아 아 다이아 좋아요 자리좀 옮기자 지형이 별로 안좋아 오 아유 계속 바뀐 색깔이 오오 아 이 빛보다 빠른 스피드 오 진짜 빠른데요? 아 소원이요? 아 소원 어떻게 덜어드려요? 이야 허허 진짜 빠르네요 자 일단 30개 남았는데 자 이제 30개를 제가 한번 천천히 까겠습니다 어 저 시력이구나 이빙부인님 제가 아까 봐드렸어요 예 제가 아까 봐드려서 예 계속 예 제가 아까 아마 제 영상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제가 한 이빙부인님만 한 10번 말했을거에요 이렇게 좋아 오 이거 변종인가? 오 됐다 오케 30개 까겠습니다 자 30개 고 아 화분 오 뭐야? 이게 또 처음오네 허 자 티크차린님 한번 가보겠습니다 티크차린님 티크차린님 아 티크차린님 슬라임 자 럭키블루illy국당님 오 이제 35개 남았는데 제가 제 운을 한번 더 시정해보겠습니다 자 제 운은 오~~~ 스고이네 엠어메랄드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김시현님 지금 오셨는데 김시현님 한번 봐드리죠 아 조약돌 조약돌 자 조약돌이고 아 저 찡이님 한 번 해둘게요 자 아 철 나루토라니님 와아아아 와아아 자 갑니다 스물개 어 뭐야 뭐야 아아아 아 잠시만요 말로 합시다 아 이게 완전히 이 럭키브랑이 완전히 바뀌다보니까 오 잘 안나오네 어 자 나이스 자 그 나머지 20개 한 번 가보겠습니다 아 무반응 아 TNT 와 TNT 진짜 많이 나온다 이거 와 이거 TNT 진짜 많이 나온다 이거를 제가 한 번 플로 하고 이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군요 잘 보세요 이거를 네 놔두고 자 이거 좀 더 치우고 이렇게 이렇게 어 야 바이크 새로나왔다 뭐야 이거 카우바이크 소 여기 소야 여기 대박 어 이거 색깔 왜이래 아아아아 좋아 좋아 부릉부릉 아아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와아 됐고요 자 이거 한 번 던져보겠습니다 흥 뭐야 뭐야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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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흥을 줘 흥 아니 잇트 유어 럭키 데이 잇브 워드 레이딩 흥 흥이래 흥 아 됐고 14개 남았는데 자 신속하게 한 번 까보죠 흥 아 좀비 고기 아 또 나오네 어우 양도 나오네요 양도 나와 오 대박인데 오 오 오 오 양도 나와요 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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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푸 짜푸 헛 헛 허하 하 아 애기 애기양 애기양이 살까 오 오 대박 오 뭐야 야 뭐야 이거 오하핳 오 개빨라 오 뭐야 이거 오 개귀여워 오 개귀여워 진심 오 이 대박 귀여운데 어 잠시만요 오 오 대박 귀여워 하 오 대박 귀엽다 이거 와 진심 진짜 귀엽다 이거 와 아 도배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 엏 아 아프니 헋 너의 엄마야 너의 엄마라고 아 귀여워 설마 소도? 애기소도 되나? 오 진짜 된다 오 대박 간다아! 오 오 물반난 소 진짜 귀엽다 이거 오 어 헐 아 럭카카카트님 그 게임 바꾸지마세요 제가 아까 알고 있었는데 왜그러세요 에이 그 더러운 수법 쓰시면 안되죠 에이 오 점프 진짜 높아 애기소 점프 잘 쩔어 됐고 자 12개 아 이거 자꾸 이런거 나오면 안되죠 자꾸 이런거 나오면 안되는데 아 좋아요 그리고 이제 11개 아 황금색깔 자 9개 어 안녕하세요 좀비아저씨 피추어주고 구운간장좀 먹어주고 자 이제 9개 남았는데 자 9개도 차만 가겠습니다 뭐야 이거 아 이거는 원래 있던거구나 아 깜짝이야 아니 깜짝이야 흐흐흫 자 정상에서 8개 아 TNT 그 TNT 한번 터트려볼까요 여러분들 TNT 한번 자 TNT는 한번 터트려볼까 자 TNT 이건 타임원 TNT라고 아시는 분들 아시던데 이거는 이거는 시간 TNT에요 시간 TNT 자 이거 시간 TNT라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간이 시간이 되면 딱 터져요 째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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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얹어주고 어 언제 터져 저거 저거 왜 이렇게 오래 터져 아 빨리 터져 와우 오 얘네 안죽었어 대박 자 일곱개 자 일곱개 아 책 책이 나왔고 어 럭키블러프 자 그리고 여섯개 남았습니다 나머지 아 흙 다섯개 뭐야 어 이거 뭐야 헐 대박 나 이거 처음봐 어 뭐야 이거 헐 헐 이거 처음봐요 이거 몽검이야 이거 시칼 아니야 시칼 일로와라 시칼 오 시칼 진짜 센데 시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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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시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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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 부엌칼 오 에픽라이프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TNT 한번 터트려볼까요 다시 럭키볼이 되어있는데 TNT 한번 터뜨려 봅시다 이거는 엄청나게 위력이 센가? 아 제가 저번에 이거 한번 TNT 추가 한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좋아 과연 어떤 TNT인지 어? 아 이거는 촛불 아 맞아 아 이거 촛불 촛불 TNT 아 이거 TNT 500개정 오바고 자 이것도 아 이거 그거다 아 아 이제 터진다 터진다 아 제 컴퓨터는 죽기 때문에 렉이 안걸립니다 헉 와하우 자 이제 4개 남았습니다 갑니다 아 또 TNT 500개 TNT 또 500개 TNT 아 금살카금 자 라스트 1개 남았는데 자 가겠습니다 아 호박씨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배씨 이거 뭐야 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럭키블럭 64개는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근데 아직 그 남은 럭키블럭 있습니다 뭐냐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좀 하는 방법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자 위로 올리고 이거를 자 행운 럭키블럭을 아홉개 다 까보고 이제 안좋은 럭키블럭을 아홉개 다 까볼게요 한번 아 엄청 좋은 베리 럭키블럭에서 뭐가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리 럭키블럭에서 아 야 베리인데 TNT가 나와 아 야 이거 베리인데 이거 왜그러지 이거 베리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베리거든요 이거 베리거든요 이거 베리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베리인데 베리 왜 가스트가 나고있소 좋아 아 이거 한칸씩 차네 자 아 여읍 자 블레이즈 막대 아 이거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하우스틴 디라고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집이 생깁니다 파악 대박이죠 그럼 전 2집에서 럭키블럭 까죠 아 부엌칼 뭐 아무것도 없고 아 럭키 레이킹스 와 엄청 좋네 자 됐고 이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안좋은 럭키블럭인데 안좋은 럭키블럭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엄청 언럭키블럭이라고 자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언럭키블럭을 한번 진행해보죠 언럭키블럭을 자 아침을 바꿔주고 아 하 아 문안에서 뭐하러가 자 아 이게 나오긴 나오네 아 하아아아아아 용어 짜자자자자 할수있어 살수있어 살수있어 살수있다 으악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쫌 한번 아무것도 없네 어 뭐야 어우 멘틀 으악 으아아아악 흐흐흐흐흐흑 야 이게 나오네 야 근데 어떻게 64개선 한번도 안나오냐 대박이다 그것도 그쵸 64개선 이런거 한번도 안나오잖아요 어? 나 근데 왜 사냐 오케이 자 이제 세개 자 이제 두개 자 일로 아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새로운 완전 진짜 대박 새로운 대박 새로운 럭키블럭이었는데 뭐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뭐 나쁘지 않은거 같아요 뭐 이렇게 새로운 뭐 이런것도 나오고 애니벌 바이크도 나오고 하는거니까 어 나쁘지 않고요 오 어우 물맛난 고기 마냥 오우 대박발라 와우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어 뭐 진우의 뭐 럭키블럭이었고요 이제 흑럭키블럭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다운로드 주소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죄송한데 이게 제가 외국사인트에서 다운받았을때까지 있었는데 다시한번 가니까 없더라구요 이게 링크가 사라졌어요 그분이 배포를 안하려고 하나봐요 그래서 이거 어쩔수 없이 다운로드 링크는 없고요 어 일단 뭐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거 제가 올리면 안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됐고 좋아요 구독 댓글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진우의 이걸로써 모드슛케이스 흑럭키블럭을 자 마치겠습니다 자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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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